음악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날은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예배 전 9시부터 송년회 윷놀이 시간을 가집니다. 윷놀이 팀 편성을 위한 신청서가 복도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는 수요예배에 온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예배 후에는 다구아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양회가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모임이 각종 안내는 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